아, 맛있겠다. 네, 맛있겠다, 진짜. 아우, 신고여라. 오케이. 아우, 너무 맛있다. 미쳤어, 미쳤어. 아이씨. 한 11분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? 집에서 밥 먹어도 무사히 없네. 아우, 근데 잘 드신다. 아, 맞아. 살 찌는데? 소고기 살 안 쪄요. 네, 냉면. 네. 와, 신난 게 보인다. 아, 기분 좋아졌어. 야, 다이어트 때 국물먹으면 안 되는데. 냉면 먹는데 왜 불어요? 아니, 고기가 뜨거워. 고기가 뜨거워서? 고기가 뜨거워. 음! 아우, 행복해 보인다. 아, 진짜. 진짜 잘 드시네. 오, 원로. 음. 근데 이 정도 먹으면 다시 운동하러 또 봐야 될 것 같은데. 음. 음. 모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